요즘 노래로 좀 갈까요? 성한이랑 재미 좀 보고 싶은데 오케이 요즘 노래로 갈게요 오케이 자 다음 오픈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아이브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아이브 아이치 아까 우리 얘기했거든 와 얘 노래 나왔다 얘 노래 갑니다 삼 어? 멋있어? 너무 짧아야 너무 짧아 삼촌은 와 아니 진짜로 아까 얘기했어 어 아까 얘기했거든 정답입니다 와 정답입니다 와 정말 춤춰야 되니까 나 신발끈 잘 매 아 이제 내 본부도 이제 하고 나 아이브 내줘 아이브 러브 다이브 어 러브 다이브 아 노래 좋더라 와 여기다 아 진짜 와 와 와 와 와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아는 거지? 어떻게 아는 거지? 내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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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최필으로 말이야 안전 최필으로 말이야 어떻게 알지? 와 연습하는구나 연습하는구나 네 그렇죠? 연습해야 되는 거지 이거 바로 못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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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형이 좀 빠르셨네요 저장입니다 괜찮아요 저장해요 맞춤승사는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알지? 괜찮아요 이거 신곡 아니야? 안 바꾼다 딱 딱 저장이 되는 거야 음악 들려 주세요 오 원 투 쓰리 포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척척척 실수 묻어놓고 다 함께 척척척 하지마 다 말하기 네 누굴 보고 생각해 한 장점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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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D.O.C 여름 이야기 성경 내 맘에 빠져버렸어 진해여 그 여름바다에서 넌 보셔 그면 오지 미칠 수가 없어 성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죠? 용기가 저게 무슨 일이야 뜨거워, 뜨거워 아, 약간 리코타 치즈 같은 느낌이야 뜨거워, 뜨거워 생요거트에 그 진한 맛은 아니에요 생그릇 섞은 다음에 버터도 섞었고 형, 그 정도 맛 표현으로 맛있는 녀석들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이런 거 잘 안 먹어 찌개 만만한 것 같아 고림, 옥검 이런 거 넣어야지 저런 걸 해 먼저 오시런 고리 안 먹어 주세요 밤새미, 밤새미 밤새미, 밤새미 하나, 둘 원, 투, 쓰리, 고 아킹! 아킹!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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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이들 톰보이 톰보이 실패 킹! 괄호치 신 신 신 이거 하시려고? 신 빨랐어요 이거 진짜 하시려고? 신 빨랐어요 50% 정답 힘든다고? 정말? 정말로? 아휴 남자 아이들 실패 킹! 근데 이거 여자 뺐어요, 이 앨범부터 그래 여기 회사 선배잖아요 그쵸? 천사 뺐습니까? 쟤 몰라 아니 왜 몰라 같은 회사가 직속이야 그래, 그랬나 봐요 톰보이 킹! 톰보이, 렛츠고 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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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톰 톰 톰 톰 톰 톰 톰 뭐지? 저거 뭐야 이게 오 오 저희룡 콜라보, 저희룡 콜라보. 자연스러운데? 키가 추우니까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사. 추우세요. 자, 비 나로 바꾸자. 비와 박진영 씨가 함께 콜라보로 불렀던 나로 바꾸자. 태연. 태연. 새집. 실패. 키. 새집 증후군. 야 그거 사랑이다, 찐 사랑이야. 실패. 한해. 한해. 자, 한해. 아이가? 뭐라고요? 아이가? 아, 재밌는가. 재밌는 거죠, 그렇게.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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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 생긴 후에도. 마토, 마토. 출발. 나래. 나 같으면 물사마귀 생긴 이후로. 물사마귀. 예, 예. 피부과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커져요. 반자, 반자. 네 글자입니다. 힌트 네 글자. 한해가 얘기한 것 중에 그쪽 결이. 아이가? 아이가? 쉽게 만든. 네. 나 같으면 내 식솔들? 식솔들. 아니, 너무 옛날에 따라하네요. 실패. 넉살. 나 같으면 첫째 자녀. 자, 자녀 말고 자. 신. 첫째 자식. 50% 정답. 자식이 커서 그 자식이 결혼을 합니다. 신. 신. 자식 손주 생긴 후에. 99%.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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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으면 자식 손자. 손자. 맞아요? 천엄입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먼저, 먼저 라이브였다니. 헤이. 나왔어. 좋아. 아이고, 안 돼. 렛츠고, 렛츠고. 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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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오, 체리 냄새. 지나갔는데. 지금 뜨끈뜨끈. 접시도 뜨끈뜨끈하고. 완전 비쩍한데? 비쩍야. 말라면 꾸덕꾸덕. 와우. 와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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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다, 찐이다, 찐이다. 고, 고, 고. 처음 먹어보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와우. 스캔. 스캔, 스캔. 이서 양이 지금 계속 부럽듯이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딸 친구인데. 딸 친구 앞에서. 지금 입장이, 입장이 너무 곤란해요. 딸 친구가 너무 부럽게 보고 있는데. 힌트도 안 들고. 오픈. 항상 오픈. 자, 네모 같은 내가 흔들려. 티아라의 섹시 러브입니다. 날에. 날에. 울산 바위 같은 내가 흔들려. 실패. 아이는 흔들리잖아, 원래. 이서. 실패.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처럼 단단하게. 실패. 하네. 오더라? 망부석? 네? 망부석? 망부석 같은 내가 흔들려. 실패. 자, 킥. 아, 야. 왔다, 왔다. 킥 왔다. 철옹성. 뭐라고요? 철옹성. 내가 말 안 싶었던 철옹성이야. 티아라인데 철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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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였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철옹성.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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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다 같이. 렛츠고. 한 번 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멋진다, 이거. 신내네. 남은 멤버가 살벌한데, 이거? 전쟁입니다. 저는 이제 가야 돼요. 키는 고르고 있는데 뭐. 다음. 보여주세요. 레이싱을 하네. 세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쪽 말고. 어떻게 나가? 고어웨이 21. 정답입니다. 성공. 성공. 이 전쟁통이 더 가면 본인이 못 먹고. 거의 안 쳤는데 성공. 성공입니다. 거의 안 쳐도 동면보다 잘 쳤습니다. 성공. 우울하다. 다음 노래를 들려주세요. 우울하다. 왜요? 유진스. 어텐션. 천암입니다. 진짜. 최신도. 최신도. 유진스. 우리 다워요. 이 전쟁이. 지구 안 하나봐. 지구 안 하나봐. 지구 안 하나봐. 아주 봐. 안 해 오게 해야 돼. 와우. 대박이다. 안무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완벽한 버거우스. 이겁니다. 이게 버거우스예요. 성공! 아, 맞아. 엔딩까지 끊어가면 안 돼. 가져가야지, 가져가야지. 성공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모두에게. 현실로 돌아가서.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에이, 음방 도는 사람한테. 애프터 라이크 아이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자, 옵니다, 옵니다. 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어떻게 나와, 이거. 아니, 저거 어떻게 왜 그러냐고. 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여기에는 모른다. 갑니다. 원, 투. 원, 투. 렛츠고. 예! 아이고, 형님. 앤바가가. 왠쪽으로. 정하다. 나왔다, 나한테. 여러분. 지현이의 소식. 바 принципе. emp ringolipop. 정하자. C8. 최고의 핵댄서, 가비. 키, 키. 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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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오래, 오래, 오래. 레츠고. 어, 뭐야. 엉망이다, 이거. 아, 쏴줘. 엉망이 됐어요. 나 체력 이후로 완전 말렸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녀석. 강약 약강함. 강약 약강. 정해진 거, 정해진 거 하고 싶었는데. 혼자 못하지. 뭐야, 뭐야, 뭐야. 레츠고. 다 심내부르기. 아, 사라이. 사라이 없어. 다음 반주 음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어? 어? 나를 두고 돌아다주네. 아, 이 뭐라? 왜 이래? 뭐야, 이거. 댄스곡이에요. 하, 하. 킬. 킬. 카라 스텝.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걸 맞춥니다. 이걸 맞춰요. 어, 어. 레츠고. 와, 어. 뭐야, 뭐야. 레츠고. 내가 사이에 사연을 스케기 세자ubsching. 하, 하. 하. 볼륨 높여, 볼륨 높여. 볼륨 높여. 볼륨 높여, 볼륨 높여. 영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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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와! 하! 하! 아이고. 나 저러고 긋기 써, 긋기 써. 해외. 워! 하! 하! 아, 돌아왔습니다. 키가 돌아왔습니다. 성공! 키 잘한다, 진짜. 오트밀러 가져갑니다. 롤토, 롤토 타겟층 음악 갑시다. 그래요? 신나는 거, 신나는 거. 타겟층 음악 가자.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스테이씨. 키. 스테이씨. 키. 키. 진짜? 비행기 모드. 와, 진짜. 소름 돋아. 가사. 나 같이 활동했는데 알지. 아니, 근데 가사까지. 야, 이거. 야, 니 활동 한 번만. 천혁 일루다! 천혁 일루다! 음악 주세요! 렛츠고! 헤이! 어디서 하냐, 어디서? 와. 다 알아, 다 알아. 헤이! 터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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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성공. 2단입니다. 2단에. 가사 퍼포먼스 정확히 엔딩 포즈까지 알고 있잖아요. 커트. 지미집까지 쫓아갑니까? 그럼요. 야무지게 지할 일 딱 하고 들어오네. 지할 일. 지할 일 딱 하고 들어오네. 야무지게. 다음 문제. 신나는 거. 보여주세요. 키. 됐어요. 키. 됐어요. 됐습니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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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치 아이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요즙 노래야. 요즙 노래야. 요즙 노래야. 훠, 훠. 대박이야. 나이티너. 나이티너.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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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나이티너. 에이, 에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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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왜 다녀오냐. 전답입니다. 이야지를 그대로 땁니다. 미래 찾으셨네요. 다음, 문제.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교명. 잠깐 타임. 동욱 이게 뭐야? 내가 모르겠는데? 뷰 샤이니 기 실패 아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샤이니 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뭡니까? 아이엠 아이브 아 정답입니다 모자 그냥 앉으세요 형님 감상해야 돼 감상해야 돼 감사합, 감사합, 감사합 아이브의 보답니다 렛츠고 아이가 간절이고 괜찮나 이제? 잘한다 헤이 안다, 안다 사과는 좀 끊을까 봐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시구만 기대 시구만 기대 어디다요 알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안무를 추고 있는 키 내가 키다 내가 키다 놀토의 자신 놀토의 자신감 여러분 키를 주목해라 K.E.Y. 키 가요계의 자물쇠를 열겠다 잘해 퍼포먼스계의 자물쇠를 열다 키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 진짜 진짜 멋있다 어떻게 너무 멋있다 울프 무대를 엠카 무대로 만드는 남자입니다 인정 마지막까지 엔딩 포즈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아이브 인상 가스 우리 신돈 씨 우리 신돈 씨 이게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꽃다발을 던지고 있습니다 꽃다발을 던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꽃다발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계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주세요 유진스 유진스 네모이가 엄청 혼나던 그날 네모이가 여친이랑 헤어진 그날 이거 외웠는데, 나 이거 외웠는데 재밌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건 좀 기다려줘요, 키 재밌는 건 좀 기다려줘요, 키 기다려줘요 효진이가 효진이가 혼나던 날 효진이가 여친이랑 헤어진 그날 20% 정도 랄랄 랄랄 혜진, 유진 혜진, 유진 혜진, 유진 혜진, 유진 어? 깜짝이야, 키 키 이제는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혜진, 지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혜진, 지원 지원이었구나 유세진, 지원 기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혜진이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여친이랑 여친 그날 hurt him say 우리 종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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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해 봐 아이고, 병 난다니까 최신 곡을 어떻게 이렇게 다 땄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 그래 뭐다 다 풀고 간다, 다 풀고 가 다 풀다, 다 풀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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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키 잘한다 잘한다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라 다 풀고 가라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도 지금 마음 좀... 조금 틀려, 조금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스태프도 좀 쉬어 아니, 스태프도 좀 쉬어야지 이게 괜찮아요 이게 에스파가 아니에요 다음부터 쳐주세요 나 이제 가야 돼 키 키, 잠깐만 이 노래 나오자마자 누가 깨우고 확 쳐다보는데 깨우고 확 쳐다보는데 키 전소미 패스트포워드 따라주세요, 정답입니다 자, 뒤에 세 분 나와야죠 세 분 나와야죠 같이 나와야죠 같이 나와야죠 같이 나와야죠 어? 뭐 나와? 즐기라고 패스트포워드 헤이! 헤이! 이거 왜 안 하나 했다 오! 헤이! 이거 뭐야? 어? 이 사람들 뭐야? 몰라, 몰라 옆에 뭐야? 옆에 뭐야? 렛츠고! 뭐예요, 이분들? 정답 정답입니다 이건 클럽 아니에요 옆에 뭐야? 더 잘 놀아 더 잘 놀잖아 여기 이런 클럽 아니에요 돈 냈어, 이씨 돈 냈어 우리도 돈 냈어 돈 냈어 돈 냈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이씨 다음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원더걸스 명곡이죠 비 마이 베이비 어때? 네모나이도 딱 맞아 어때? 네모나이도 딱 맞아 한 해 한 해 4주? 어때? 4주 나이도 딱 맞아 4주? 키 키 키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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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딱 맞아 팔팔 팔팔? 팔팔이 뭐야? 팔팔이 뭐야? 두피 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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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팔팔 음악 렛츠고 팔팔 팔팔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네 앞에 날 짠 팔팔 팔팔 이런 거였어 모두 다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한 번 더, 한 번 더 다 기억해 다 기억해 잘하네 전답입니다 음악의 풍기 넓어요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 팔팔 문세윤 기대수명 나이 기대수명 나이 한 몇 살까지 본인은 예상하십니까? 비만인 최초로 110살 정도 너 저 갖고 오면 나랑 밥 아직 선물 많은데 선물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호요 주세요 뭐지? 어? 여우지 어? 여우지 운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남자 여자요? 여자 아니야? 여자분 같은데 조성훈 형인가요?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준희 형 아니야? 준희 형, 준희 형이잖아 G.O.D야, G.O.D. 진짜요? 이런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왜 여자분이 있어요? 왜 그랬지? 뭔지 알 것 같아 정답 외칩니다 브라우 외치면 됩니다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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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데이 나잇 G.O.D. 실패! 아, 셰트!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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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니야?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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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 아니에요, 규현! 규현! 에헤이! 에헤이! 이 오빠 뭐야? 규현! 애수 G.O.D. 애수? 애수에... 글자 수는 맞습니다. 실패! 글자 수 맞아요. 큰 힌트입니다. 큰 힌트. 두 글자야?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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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트! 퓨! 레츠고! 액트! 액트! 행복했어, 그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춤추는 노래잖아. 넌 줄게, 넌 줄게. 네 번만 주세요. 그런 거면 이 게임을 뭐 하러 해? 여러분, 명심, 명심이에요. 반찬은 반찬해야지! 자자자, 허리업! 고, 고, 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뒤에 마무리 시점이 있기 때문에 고급 맛이야. 아직 먹지 않았잖아. 되게 꾸덕꾸덕하고. 저기요, 안 먹지 않았잖아. 아니, 먹지 않았잖아요. 먹고 얘기하라고요, 먹고. 이게 설양 초추. 딸기 맛나? 딸기야, 살아있어. 딸기 맛나. 저거, 저거, 사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맛이래, 아까 그 맛이래. 되게 꾸덕꾸덕하고. 그래, 맛있겠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딸기 너무 비싸. 진짜 맛있어. 맛있겠지, 맛있겠지. 예술이라니까요. 마카라미야. 포토오버 한 번. 장면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장면했을 때. 뭐야? 한 해. 한 해. 엘리베이터 박준영. 키. 엘리베이터 100호. 정답입니다! 예! 레츠고! 대박! 리메이크했구나. 폴리머, 폴리머, 폴리머. 헤이, 헤이, 헤이.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컴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허! 왜 아냐고! 어허! 에이! 어허! 스탑 바오! 컴온! 브라오! 아아!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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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이겁니다. 아아! 정답! 야! 퍼포먼스 이거예요. 오케이? 춤도 춰야 나 이런 노래 몰라. 그냥 막 춤추면 돼요. 아니 너 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쇼, 입마저 막 귓기하는. 쇼, 쇼품 구간은 다 알아. 오, 예쁘다. 너무 이뻐요. 딸기 가져갑니다. 자. 너무 맛있어. 맛있게 생겼다. 어떻게 알지? 너무 맛있게 생겼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 먹어보시죠. 키, 컴온. 키, 컴온. 키, 컴온. what's it taste like? 딸기 맛나? 살아있어? 딸기 맛나? 야, 딸기 맛나? 딸기야. 아니다. 되게 라이트한 타르트를 처음 먹어봐. 근데 밑에가 치즈예요, 뭐예요? 치즈가 중간에 막 이렇게 하고 씹히는 게 아니라 확 깔려있어요, 여러분. 근데 밑에 뭔데? 아, 친구 더 빠졌네, 벌써. 컴온, 컴온. 타르트. 컴온, 컴온. 컴온. 딸기 3개 남았습니다. 딸기 3개 남았어요. 아, 딸기 맨. 딸기 맨 3개 남았어요. 음악 주세요. 아, 음악이래. 자, 화면 보여주세요. 난이도 좀 올릴게요. 너무 쉬우면 여기 좀 사고 나니까 난이도 올립니다. 보여주세요. 자, 몬스타엑스의 슛 아웃. 슛 아웃. 슛 아웃. 키. 압박감, 강박감. 아, 맞는 것 같아. 난이도 올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아, 나무는 아니지. 뭐냐는 데서. 에이. 에이. 그루룩까까, 그루룩까까. 없어, 부르룩 잡다, 부르룩 잡다. 드르룩 빡빡, 드르룩 빡빡. 만들어가 빡까, 그루룩까까, 드르룩까까. 그루룩 잡다, 그루룩 잡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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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알아? 남자아이돌 좀 약하네. 남자아이돌 춤은 아예 몰라요. 여러분. 남자아이돌 춤은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언니, 언니 걸그룩 출발. 실패. 그것도 능력이다. 자, 이 키가 지금 얼마나 가져갈수록 궁금합니다. 아. 뭐해. 양심껏. 주세요. 킥. 바로? 바로? 어? 라이즈 러브 119. 라이즈 러브 119. 진짜? 정답입니다. 와우. 야, 이걸 맞추네. 이걸 맞춰. 어, 그래 이거. 운동심 아니야? 어? 그래 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는 진짜. 정심때문에. 다시. 내 모든 선을. 내 모든. 구. 레츠 고. 백. 내. 백. 내. 마. 야. 맞아맞아. 자. 대. 지.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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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시. 세이 마 라이프 세이 마 라이프 시 세 미 프리 이 거리 멀지에 실로 정답입니다. 컴포먼스는 1등입니다. 직속 후배들, 그렇죠? 우리 애들 거는 알아요. 남자 그룹이어도 우리 애들 거는 알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집중해 주시면 맞출 수 있어요. 이어지는 문제는 YB를 위한 문제입니다. 보여 주세요! 찍고! 찍고 만났어요. 찍고! 찍고 만났어요. 찍고! 찍고 만났어요. 보이넥스토어의 Earth Wind & Fire 키! Earth, 심표, Wind & Fire, 보이넥스토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진입의 인간 absorb 정답은 저를 사용해 볼 수 있죠? 정답은 이동! 뮌즈스토어의 정답은 이동! 정답은 이동! 눈빛! 눈빛! 정답은 이동이 ohQ! 오우우 오우 오우 야 체중사 롤 오우우 야 오우 어우 아 먼저 마시지마 아 아 아 정답 나오면 애오나봐 보셔야 될 거는 알아야 되요 알아야 되요 채구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에 감전도 막 메고 뭐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심표에다가 엔드! 여기까지 외치시고 그것도 모자라 앞에 나오셔서 뺏기는 게 없어요. 키 씨는 뺏기는 게 없습니다. 자, 2015년대로 갈게요. 자, 스피트 싸움입니다. 먼저 지금 변호사 팀 앞서 갑니다. 자, 플러스! 파이어!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안 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김희애 씨 목소리로 키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키! 부부의 세계. 맞아? 맞는.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수 똑바로 해! 이제 만수! 선대부터 똑같이 해! 이제 만수! 나 이제 만수! 근데 뭐라고 한 건지 전혀 모르겠네. 아니, 그 친구한테 네가 친구가 맞긴 하니? 어우야, 그럼 맞지?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 맞다! 아니, 감정이 들어있어! 아니, 감정이 들어있어! 모든 씬을 다 외웠어! 아, 너무 좋아! 규범이도 연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 갑자기 뭐. 이게 지금 문제의 국어야, 지금 했던 게? 나온 게? 다시 한 번, 이게. 있어요? 똑같이 했다고? 키가 했던 대사 그대로입니다. 아, 진짜로? 진짜요?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이제 만수! 오, 완전 좋아! 대박이다. 너무 웃겨! 그냥 깜짝 놀래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오, 이거 맛있는데? 너 미국 물 오래 먹어, 미국 년대냐? 미국 년두야! 친구나 척 돼서 소울이는 아들아! 소울이는 해, 어? 이것도 키 쪽에, 야, 이거 키 안 두 쪽이잖아. 소울이는 해, 어? 이것도 키 쪽에, 야, 이거 키 안 두 쪽이잖아. 키가 좋아진 작품. 아, 얘가 쉬워. 키 알아, 키 알아, 벌써. 아, 얘가 쉬워. 키 알아, 키 알아, 벌써. 키는 알아요. 좋아. 아, 얘가 쉬워. 키 알아, 키 알아, 벌써. 아, 나래. 아들의 여자? 뭐라고요? 아들의 여자. 아들의 여자, 50% 정답. 아, 나 그때도 또. 아들의 여자, 아들이 아닙니다. 여자? 누구의 여자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태연! 태연! 넋살. 손자의 여자? 실패. 준환! 준환. 준환! 준환. 내 남자의 여자.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내 남자의 여자. 뭐라고요? 내 남자의 여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내 남자의 여자. 하윤이 씨인가? 네, 우리 또, 키가 좋아하는, 키가 좋아하는, 키가 좋아하는, 이 드라마도 보셨나요? 그럼요. 아니, 가면서, 이걸로 모르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거는, 이 상황은 하윤이 선생님이 친동생의 남편이 김희애 선배님과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친동생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하윤이 선배님이 먼저 아시고, 바람힘 여자를 찾아가서, 너 미국을 먹었던 것. 미국을 먹었던 것. 미국 년, 냐? 미국 애들도, 야, 바람힘 소리는 하더라. 왜 그렇게 뻥뻥하지? 바람킹 소리는 하더라 왜 그렇게 뻥뻥하지? 대박이다 진짜 불륜이 없으면 아예 보지는 않아요 저희도 많이 나와 봐야 돼 여기 파티야 여기 파티 이혼법정 있어 해 해가 난리해 해 해 난리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여기는 완전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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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봐야 돼 다음 대사입니다 틀려 출세 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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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만 립스틴트를 한번 아니 잠깐만 이거를 몇 개를 넣은 거야 이거를 같은 거잖아 3회 어떻게 몰라 티가 좋아하는 이유로 추측해보면 더글놀이? 실패 아니에요 잤니? 태연? 태연 펜트하우스? 펜티하우스 정답입니다 펜티라니요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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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나와요 너 진짜 너 좋아하는 거 다 나오잖아 자 다음 돌려 출세 펜트 정답 하성운 라이즈 게라 기타 50% 준다 라이즈는 맞는데 키 뺐었어 라이즈 붐붐베이스 정답입니다 붐붐베이스 정답입니다 붐붐베이스 폴리모 렛츠고 오 이 형 오리 받았어? 제발 남자 가수 아기 남자 가수 것도 좀 알아주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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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아 아 아 진짜 잘하다 헤이 붐붐베이스 헤이 붐붐베이스 헤이 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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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랜만에 남자 가수 노래를 예 붐붐베이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키가 맞춰냈고요 맞힐 사람이 맞췄어요 첫 번째 빌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맞춰 첫 번째 빌런 부여 투 어 키 아이 키 꺼잖아 너 아이 키 아이 키 꺼잖아 너 아이 키 이거 너무 휴양시예요 이휴양시 세전부터 키 꺼잖아 투 봉식 원 총 봉식이 잠깐 좀 더 아니요 봉식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키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봉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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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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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림 드릴게요 어 일단은 기회 주겠다 네 봉식 위기의 남자 실패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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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잖아요 아예 실패 아예 실패 단 한 글자로 맞지 않았어 기세로만 하시려고 빨리 해 자 키 아니 저 근데 그것만 알려줘 뒤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나요 단호요 많지 좋아 그럼 우리 우리 중에 한 번 맞춰볼까 하나 둘 셋 신 청춘의 덫 아니 청춘의 덫은 너무 옛날 아니야 실패 키 키 천국의 계단 정답입니다 아 역시 아 역시 정답입니다 아 역시 아 역시 키 이런 쪽으로는 그럼 이 결혁 무효왕 아 이거 봐 무효왕 아 이거 봐 대사까지 알아 대사까지 나 이쪽으로 온다 아 이런 천재인가 보다 갈 사람 간 거에요 먹을 사람 간 거에요 먹을 사람 간 거에요 먹을 사람 간 거에요 자 한 번 맛을 한 번 보시죠 밑에 쿠키가 있는데 안에 좀 녹는데 차갑죠 차가워요 지금 차갑고 바닥 바닥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자색고구마의 맛이 마지막을 계속 때려줘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 녹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맞추면 돼요 저 탱구 뭐 하시는 거에요 탱구 뭐 하시는 거에요 이병헌 정답 성가대 이병헌 정답 이병헌 정답 이병헌 잘한다 일을 시스터 액트 사이스 보여주세요 이거 토킹 잘한다 Eve 지 Finger 준혁! 펜트하우스! 내 밥을 왜 던져! 내 밥을 왜 던져! 사! 사! 아는가? 이게 뭐야? 대사야? 키 일단 먹어요! 왜 던져! 먹어요 키! 먹어요 알았어! 자 뭐라고요? 준혁씨 뭐라고요? 펜트하우스! 끝이에요? 실패! 심! 아 또? 실패! 심! 심! 아 또? 펜트하우스 2! 아! 아! 한해! 다 쓰리잖아! 펜트하우스 3! 정답입니다! 아 형님! 저희는 아주 디테일해 갑니다! 준혁씨! 스타트는 좋았지만 저희는 이제 원투쓰리까지도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해가! 천서진이 남의 장조림 뺏어 먹은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씬이에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가 남의 반찬 뺏어 먹은 주제에... 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 반 남의 반 그릇을 왜 닦아! 왜 닦아! 왜 닦아! 천서진이 남의 장조림 뺏어 먹은 주제에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씬이에요! 먹어! 나 장조림 엄청 좋아하는데! 야! 내 반을 왜 닦아! 내 반을 왜 닦아! 내 반 그릇을 왜 닦아! 대통령은 계속 놀라세요! 아이고 바쁘실 때인데 어떻게 저런 걸 다 안 보지 앞반하장으로 화내는 거야! 밥그릇 없으니까!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빴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천재, 천재. 지정물, 지정물 좋아요, 지정물. 이런 드라마 베니아예요. 다음 빌런이 기다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키또하러, 키또하러. 좀 액션 쪽으로도 좀. 준혁, 준혁. 유리 씨입니다, 이효리. 자, 준혁. 왔다, 장골이. 맞나, 이거?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뭐라고요? 왔다, 장골이? 정확히, 정확히. 잠시만요. 장, 도, 리. 보리, 보리. 뭐라고요? 장, 도, 리. 보리, 보리. 장조림. 장조림. 윗다, 윗다. 윗다로 가자. 정확히. 준혁 씨, 정확히. 준혁 씨,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 왔다, 장조림. 보리. 사이. 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왔다, 장보리. 어?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신. 왓다. 장쌀. 장쌀. 느낌표. 그리고요? 느낌표. 그리고요? 장보리. 청담현입니다. 역시 신경건. 아이, 붐 씨! 잠깐만요! 아이, 붐 씨! 아니, 특수교 있어요라도 한 번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첫 번째는 안 물어봐요 네, 첫 번째는 안 물어봅니다 나름 또 규칙이 있어 규칙이 언제 자꾸 이렇게? 네, 뺏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준혁 씨는 벌써 두 개 놓친 거예요 펜트하우스 왔다 장보리 다음, 다음 분 공개입니다 오른쪽 끝에 계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요? 저희 나중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킹증권에서 오셨어요, 킹증권 킹증권에서 오셨다고요 킹증권에서 시청자 참여 당첨에서 오셨다고요 아니, 어떤 분이 끝에서 맛있게 케이크를 주시고 아니,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시청자 투표해서 오신 거예요 봉식 씨가 누군지 정리해 줬어요 누구세요, 저분? 저랑 무건수생 같이 하셨어요 무건수생 같이 하셨어요 그래도 외롭지가 않네, 봉식이가 말 더 많이 하셨어요 남아세 외롭지는 않네, 같이 가서 하자 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